네, 국가보훈처는 지난 27일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창업 지원을 전담할 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 오진영 청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개식선언과 경과보고, 업무협약식,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보훈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의 창업지원팀을 확대한 것으로 그동안 했던 일반적인 상담을 비롯해 교육훈련비 지원과 사업설명회 등의 업무에서 활동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확대된 창업지원 업무는 창업지원 트렌드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관계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센터는 창업 보육 공간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경영상담과 법률, 특허, 세무, 회계 컨설팅 등의 지원 업무와 함께 협약을 맺은 관계기관들과 역할을 나눠 기술자문과 마케팅, 창업정보 등을 제공합니다.